우리가 영화롭다면 작품을 볼 때마다 새로운 얼굴로 등장하는 배우 지옥의 유지사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이자 배우 류경수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인사 부탁드려요 네 시네타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데 류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트 또 한 번 감사합니다 5736님이 유지사제님 캔디한테 고지해주러 오신 거 아니냐고 저 진짜 약간 무서워요 아 근데 뭐 고지는 사제가 아니라 천사가 하는 거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잡으러 오신 것 같아요 좀 진짜 조금 무서웠어요 이게 몰입감이 정말 좋네요 네 저는 이렇게 누가 왔는데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 너무 그만큼 너무 여련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3949님이요 류경수씨 이태원 클러스 보고 팬대서 작품마다 응원하고 있다고 오늘 떨지 말고 화이팅 하셨는데 네 아 좀 떨리네요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 긴장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아 진짜요 괜찮나요 이렇게 뭐 방송 중에 이렇게 욕만 안 하시면 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주님이 지옥에서 나온 발걸음이라고 오늘 포토 제목 중 하나라고 아 그러게요 네 오늘 기자님들도 신났습니다 재밌으세요 그렇죠 어 민영님이 헐 류경수 배우님 왜 이렇게 순하게 생기셨냐 아 너무 행복한 말씀이신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댓글들이 많네요 4556님이 경수씨 영화 청년경찰에서 단역으로 나오셨었다고 아 박서준씨와 강하늘씨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네 머리카락 잘라주고 소세지 주고 배식할 때 그랬던 역할이었어요 굉장히 시크하고 눈에 띄는 역이었어요 시크해서 좀 늦게 아 역시 누가 저렇게 잘하나 했더니 그게 류경수씨였군요 박서준씨가 이태원 클러스에서 다시 만났을 때 경수가 잘 돼서 좋다라고 해줬다고 네 정말 그냥 뜬금없이 같이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는데 아 경수 잘 돼서 좋다 그 목소리 있잖아요 특유의 친데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되게 뭔가 좀 뭔가 좀 감동이었어요 살짝 툭 기억을 했다가 생각이 났나 봐요 서연님이요 경수씨 인질도 무려 오디션 1000대 1이었다고요 합격했다고 들었다고 경쟁률을 뚫고 황정민씨가요 류경수씨 얼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요 잘생겼다고 칭찬하셨냐고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뭔가 역할을 하게 연기를 하기에 뭔가 좀 여러가지를 담을 수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았었어요 인질회사 황정민씨를 잡은 인질범 염동훈 역을 맡았었어요 황정민씨랑 많이 부딪히고 액션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어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역할이 커서 그쵸 그 어쨌든 합격을 했을 때는 되게 기뻤지만 이거를 어쨌든 잘 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액션 장면이 많은데 제가 일방적으로 거의 선배님을 막 그러는 장면들여서 이건 부담을 넘어서 거의 시련이었다 시련이었어요 그리고 막 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카리스마에 아 어떻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눈에 띄었어요 인질도 많이 또 사랑해 주세요 네 5953님이 경수님 청룡영화상 신인 남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던 거 축하한다고 영화 인질 너무 재밌게 봐서 경수님 상 못한 게 너무 아쉬웠다고 내 마음 다 뺏겼쌍 드리고 싶다고 내 마음 다 뺏겼쌍 잘 받을게요 신인 남우상 후보에 올랐는데 이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SNS에 올리셨어요 그렇죠 사실 뭐 별로 기대도 안 했고 노미네이트 된다는 것만으로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소식을 전화로 듣고 좀 눈물이 났어요 물컥했구나 네 너무 영광스럽고 사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간이 더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큰 상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역할로 다음 작품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저는 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영광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캐스팅 된 것만으로도 상이다 참 좋은 말이네요 4827님이 지옥 땡플릭스 글로벌 탑텐 TV 비영어 부문에 1위 축하한다고 촬영할 때 배우들끼리 이렇게 인기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냐고 진짜 궁금해요 뭔가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걸 찍고 있으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것 같긴 하고 진짜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데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재밌게 봐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분명히 흥미가 있을 것 같다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땡플릭스 시리즈 지옥 전 세계적으로 화제지만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 이 혼란을 틈타 부응한 종교단체 세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경수씨가 맡은 유지사제는 어떤 캐릭터죠? 세진리회의 사제인데요 어떤 이 세진리회의 부응 어떤 유지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눈빛이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유지영님이요 류경수씨가 연상우 감독님께 먼저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이거 웹툰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역할이어도 이 세계 안에 이 좀 어떻게 보면 판타지 비현실적인 이 세계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현실에서 그런 거에 참여해 보면 너무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유지사제 역할로 오디션을 본 건 아니군요 유지사제로 봤어요 유지사제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저는 유지사제를 하겠으면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3882님이 지옥에서 경수씨 올백머리 인상적이었다고 액션을 해도 헝클어지지 않고 완벽했다고 이마도 잘생겼다고 류경수 막 보내주셨어요 올백머리는 혹시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이 유지사제가 원작에서는 좀 반삭 머리로 나와요 빡빡 머리로 나오는데 꼭 이 원작의 이미지와 그대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대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쫙 올리면 그 이미지도 나올 것 같고 근데 쫙 올렸을 때 뒷머리가 또 길면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궁금한 이상한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약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 약간 사기꾼 같은 그런 머리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를 감추고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멀끔해 보이는데 속에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미지였어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좋았습니다 혜리님이요 연상호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류경수 씨를 보면 예전에 박정민 씨가 생각이 난다고 하셨다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겁니까?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 몇 번 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박정민 형님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만나질 못했어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되게 아쉬웠는데 기회가 된다면 되게 친해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에 나오든 좀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어? 저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분들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최근에도 연상호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하고 계시다고 김현주 선배님과 하고 계시죠? 어떤 작품인지 살짝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옥에 같이 나오셨던 김현주 선배님이랑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나 뵙는 강수연 선배님 같이 하고 있거든요 미래세계 이야기예요 미래세계 디스토피아적 그런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전투 용병을 개발하는 AI 용병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전투 AI 용병을 성공시켜야 돼요 거기서 저는 이제 연구소장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좀 이상하면서도 신기하고 재밌는 캐릭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정의라는 작품이죠 또 넷플릭스 시리즈인거죠? 2277님이요 경수씨 만약 경수씨가 실제로 고지를 받는다면 딱 하루 전에 받는다면 당장 뭐하고 싶냐고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피하지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달리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막 패고 이러니까 도저히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쯤에서 류경수씨의 신청곡이죠 신혜철씨의 민물장어의 꿈 들어볼 건데요 왜 이 곡을 가져오셨어요? 너무 좋은 노래 가사가 너무 하나하나 박히고 되게 뭔가 꿈을 가지신 분들이 뭔가 되게 좌절? 이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들으면은 어떤 희망을 담고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노래가 어쨌든 뭔가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공감을 많이 했었고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볼게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내타운 시내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류경수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좋네요 배우 류경수씨와 함께하는 우리가 영화롭다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 명대사를 얘기하는 코너지요 경수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다면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네네 어떤 영화든 어떤 대사든 너무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모큐슈라라는 명대사예요 대사예요 어떤 뜻이에요? 모큐슈라는 게일 언어래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쪽 언어인데 이게 좀 스포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좀 오래된 영화니까 오래된 영화니까요 네네네 저희 스포 많이 해요 주인공이 이제 전직 복서 및 어떤 치료하는 어떤 복싱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이고 여자 복서가 있어요 맥이라고 아시죠? 많이 아시겠지만 다들 어쨌든 그 주인공이 죽기 전에 모큐슈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마지막에 그 뜻을 알려주면서 모큐슈라 알고 보니 그 모큐슈라의 뜻이 모큐슈라 나의 사랑 나의 혈육 그런 이제 너무 슬픈 좀 살짝 생각해도 눈물 날 것 같은데 I'm your father와 맞먹는 그런 대사인데요 보고도 그게 그런 대사가 있었나 싶어요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모큐슈라 그런 명대사가 있었군요 우리 시내타운에서요 미리 류경수 배우가 연기했던 또 작품 속의 명대사를 또 받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님이 보내주신 명대사인데요 굉장한 화제작이었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전과자 승권의 명대사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흐른다 반복적인 하루 지겨운 나날 그렇게 7년이 지났다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거의 뭐 성우 수준인데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잘 읽는다 물론 본인이 했던 대사지만 어떤 상황에서 했던 대사였죠? 이제 승권이라는 인물이 주인공 박세로이랑 교도소에서 만나요 그런데 승권이가 세로이를 되게 싫어했는데 뭔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7년 뒤에 이 사람이 말하던 거를 번듯하게 이뤄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했지? 라는 뭔가 좀 한방을 얻어맞는 그러면서 나왔던 나레이션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죠 7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경수씨의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누구랑 비교를 하게 되거나 누가 이런 경우가 살면서도 좀 있잖아요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7년 전에 군대에 있었어요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군대를 일찍 가셨네요 굉장히 23... 좀 뭐 그렇게 빨리 간 건 아니고 늦게 간 것도 아닌데 23에 갔는데 딱 들어갈 때네요 23 5월에 갔는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느낌이 빡 왔어요 군대에 있었다고 두 번째는 027님이 보내주신 명대사입니다 한지은 씨와 호흡을 맞췄던 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인데요 저도 봤거든요 이 작품에서 이 작품에서 강건의 명대사 바로 이겁니다 네가 왜요? 갑자기 아니 이거 이거는 나레이션인데 이거 알라니까요 좀 복스러움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가 나랑 헤어질 이유를 찾는다고 생각했나봐 네가 내가 싫어줘서 나랑 헤어진다고 어떤 상황에서 했던 대사였죠? 이 선영이라는 인물과 강건이라는 인물은 헤어졌는데 굉장히 좀 뭔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계속해서 선영이 술 취해서 찾아오고 강건은 그냥 그걸 다 받아주고 근데 이제 강건이라는 사람은 만나는 동안에도 뭐 예쁘다 너 뭐 어떻다 이런 거 말을 그냥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너는 왜 그러냐 왜 정확히 딱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랬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네가 나랑 헤어질 이유를 찾고 그러면서 딱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서 예쁘다고 얘기를 하죠 이미 늦었지만 맞아요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앞대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경수씨는 이별의 아픔을 잊으려고 어떤 것까지 해봤는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엔 어쨌든 결국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괜찮아지죠 무덤덤 해지더라고요 헤어진 사람과 이렇게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글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있어요 많이 저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전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근데 저는 여태까지는 없어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도레미파솔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드라마 자백에서 살인사건 용의자 종구의 명대사 바로 이겁니다 소주평 아니고 사이다평 네 어떤 상황에서 했던 데서죠? 아이고 쑥스러운데 이제 최도연이라는 변호사가 한종구를 제가 한종구 역할을 연기했었는데 이 살인범을 변호해서 무죄를 받았네요 근데 이 기도춘 맞나 기춘호라는 형사는 분명히 얘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억울하다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호송버스로 가는데 무죄를 받고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나한테만 얘기해봐라 어차피 이미 무죄 받았으니까 뭘로 죽인 너 왜 무섭다 왜 소주병으로 죽인 거야 그랬는데 그 교도관 앞에 있는데 귀에다 내고 소주병으로 사이다평 너무 섬뜩한 대사다 와 이렇게 강렬한 악역을 많이 연기하셨는데 악역에 집중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글쎄요 뭐 딱히 뭐 어떤 역할에 집중하는 노하우라기보단 어쨌든 뭐든지 좀 그 배역이랑 저는 물론 선배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배역에 저는 더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가까워야 많이 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가까워지려고 이 인물을 알게 되려고 알라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악역을 연기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가장 힘들었어요 뭐 전 다 똑같이 힘들어요 어떤 뭘 하든 너무 어려운 직업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흥미로운 직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가지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아직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감내하면서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네 류경수 배우의 우리 또 신청곡 하나 더 들어볼까요 원 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이번에 또 다른 느낌의 곡이네요 네 조금 이제 지옥의 눈빛 지옥의 발걸음 이런 무섭다 이런 거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노래 달달한 노래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젠틀하고 순한 맛 마라마다 우리 순한 류경수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자 이제 류경수 배우가 했던 작품 속 명대사 중에 가장 많은 분이 보내주신 명대사만 남아있습니다 어떤 대사일지 네 우리가 영어롭다면 류경수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땡플릭스 시리즈 지옥의 명대사들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스포가 안 될 만한 걸로 골라봤습니다 경찰이 고지를 숨기는 사람이 맞냐고 묻자 유지사죄가 한 대사 바로 이겁니다 예 수치심은 예 수치심은 극복하기 힘든 감정이죠 산속 낚시터 장면이었죠 이날 촬영장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 굉장히 추웠어요 겨울이었군요 물가여가지고 너무 춥더라고요 제 옷이 또 얇아요 하필 점퍼 하나 입으니까 점퍼 하나 입는데 네 겨울용이거든요 유지사죄는 뭔가 좀 이런 뭔가 날카롭고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솜을 다 뺀 거예요 물론 저도 표현하기 위해 그게 좋지만 그런데 이제 추운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실 사람의 그건데 많이 추웠다 너무 추웠어요 의외네요 재밌네요 그럼 시넨타운 테리오스들이 가장 많이 뽑아주신 지옥의 명대사 수치심은 극복하기 힘든 감정이조를 어떻게 여러분은 영화롭게 사용하셨는지 302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매년 1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시국이 이 지경인지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랑 여자친구 모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며칠 전 여자친구네 집 앞 주차장에서 싸움이 제대로 터지고 말았죠 뭔데 왜 자꾸 한숨이야 결혼식이 코앞인데 또 코시국이 심상치 않잖아 에휴 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결혼 이야기 끝엔 늘 한숨이야 난 그게 더 기분이 나빠 아니 걱정이 되니까 솔직히 말해봐 결혼하기 싫어? 누가 그렇대? 근데 난 그렇게 들려 계속 한숨 한숨 쉴 거면 그냥 혼자 살아 그러면서 조수석 조수석 차문이 휠 정도로 세게 닫고 내리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른 화를 풀어야지 싶어서 아파트 로비까지 따라갔는데 저기요 왜 이러세요? 왜 그래 미안해 차 한잔하면서 풀고 가 제가 왜 그쪽이랑 차를 마셔요? 이거 놔요? 하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쏙 타버리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저도 일단 따라 탔죠 그녀의 집은 12층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사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엔 우리 둘밖에 없겠다 급한 김에 여친의 웃음이 무조건 빵 터지는 필살기를 쓰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마 그거 하지마 눈알 까두집지마 전 100가지 바지를 100가지 올린 뒤에 이수근씨의 오동잎댄스를 흐느적거렸죠 원아 투까 쓰리까 포까 오동동동 오동 하지말라고 어차피 정신줄 놓고 골반을 흔든 김에 요즘 유행하는 헤이마마 댄스까지 추면서 박수를 쫙쫙 쳤더니요 그래 알았다 알았다 예스 비어 워먼 예스 비어 베이비 셋째 덕분에 12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1층으로 같이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요 어머 뭐해 아니 예비 장모님이 경비실 유리창으로 엘리베이터 CCTV를 유심히 보고 계신 겁니다 거기다 경비 아저씨가 맞네 맞아 1201호네 딸 맞네 내가 마스크를 써도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 아우 아니 지지배야 너는 엘베이 CCTV 달린 거 모르냐 아유 그리고 그날 일을 쳤으면 서로 모른 척 하든가 아우 나는 왜 불러부르게 거기서 전 익어가는 왕새우마냥 얼굴이 붉어지고 몸을 굽히게 됐는데요 순간적으로 최근에 봤던 지옥의 명대사가 머릿속에서 울리더군요 수치심은 극복하기 힘든 감정이죠 다음날 청첩장을 주려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웃다가 뒤집어지면서 결혼식 화환에 문구로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수치심은 수치심은 극복하기 힘든 감정이죠 정말 수치스럽네요 아니 아쉽습니다 이걸 저희 직접 보고 싶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우리 받을 수 있는데 좀 보내주실 거를 했어요 네 보고 싶네요 양미진 님이 또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하산의 시내타운 오늘은 류경수 배우와 함께 우리가 영화롭다면 꾸며 드렸어요 726 님이 너무 좋네요 명배우님들 연기를 직관할 수 있다니요 그러게요 너무 역시 잘하는 분이랑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영광이었습니다 나미 님이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대본도 너무 실감나게 잘 읽었다고 시내타운 게스트 눌러 앉으셨으면 죽겠다고 미진 님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류경수 배우 오늘 시내타운 들어보니까 얼굴 잘생겨 연기 잘해 말도 잘해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그러게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거의 뭐 한석규 선배님 정도의 목소리인데요 저 환절기에 좀 비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아쉽지긴 하지만 울리고 좋아요 괜찮게 들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계속 비염 걸릴 수도 없고 오늘 꽁트 사연 소개된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미니 사연 소개된 분들께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실컷 하고 가세요 네 저희 시내타운 되게 나오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영화 얘기하는 데고 예전부터 들으면서 라디오로 너무 많이 되게 나오고 싶었던 프로인데 나와서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네 네 우리 끝곡으로 류경수 배우의 추천곡입니다 러브 액추얼리에서 빌라이가 부른 크리스마스 이즈 오워라운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하고 싶은 거 다 아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written in the wind It's everywhere I go At all At all At all Check out in the wind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